1, 2, 3, 4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마 안 하는 거 알아 해본 말이야 아 사실 누군가 곁이 필요해 내 대화 좀 늘어졌음에 부담이 되더라도 주변에 내 얘기 들어주는 온가가 조금 절실해질 것 같아서 그래 지금 난 말이야 얼마 남은 것 같아 조만간 내가 나를 잃을 것 같거든 그럴까봐 내가 누구라고 니 앞길을 마고 많이 그랬다면 지나가 설령 날 밟거든 이젠 모래도 즐겁지가 않아 그냥 미친 사람인 것 마냥 일을 할 뿐 보람이 없지 무슨 짓을 하든 다는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요 이런 모든 게 운빨이 안 나빠 원래 그런 애들 제일 먼저 사라져버리자 나 TV 속 전형적인 영화 난 드라마 혼자 바 안에서 소리치는 건 이제 힘 빠지고 또 지겨워지는 걸 거실에 앉아 보다 마 미드를 틀어 이상한 데스도 꺼 차가워 끓어끓어와서 언젠가는 나도 잊혀지겠지란 가사는 이제는 유치하게 들려야 해 미쳐져서 실증나도 친구들의 메시지 유난히 더 기다려줘 난 버려져서야 그들이 절실해졌어 갈 곳이 있음에 감사해 근데 기다려준 이 없음에 막막해 내가 만들어낸 세계에 나밖에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은 뒤부터는 갑갑해 대답해줘 잘하고 있는 지가 아닌 곁에 누군가가 있다고 왜 내게 해피해준 적 없는데도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땀 매워 보이냐고 지금 이 오댓게 벌써 미안해 나만 생각했나 봐 어떡해 지금 다가간대 너였는데 이제서야 나 너리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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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머리가 이거 그거 하지 않아? 피리 울면 안 됩니다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지금 왜 커터너 중간에 아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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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ㅂ 뱅 상대로 화상화 야옹 canal 로ünde twit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